맛있다! 맛있을 때 제형이 빵은 아닌가? 오! 오! 이거 소셜 부러지네? 자! 이런 경기하면 처음 빗질을 내릴 뻔하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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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아지 운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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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 짱마나 백조들 노란색 스티커로 다 붙여져있어 아 진짜? 그래서 죽여도 안되고 뭘 줘도 안돼? 관리 다 받고 있는데 아 진짜? 충분한데 주던데? 숫자가 다 다리에 붙어있어요 오! 오! 아름다워 오! 아 얘는 나오셨어요 여기 진짜 많아 오! 오! 이런 광경은 처음 100조에 나 이렇게 많이 온 거야 아 100조가 아닌가? 여름에는 진짜 비가 안 오는 날이 있거든요 한 2주 동안 비가 거의 안 오는 시즌이 있어요. 그때는 사람들이 다 여기 나와서 바베큐에서 먹고 애기들 풀어놓고 강아지 풀어놓고 근데 그게 너무 뭔가 따뜻한 그치 그 감성 이제 한 3달? 4달 된 가는 애기들을 그냥 땀에 애기들 풀 뜯어먹는데 그니까 막 흙 주워서 진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하는구나 진짜 그거 그래서 더러운 거 같아 그래서 남 시선을 신경 안 써니까 그냥 뭐 더러운 채로 내 자식 내가 그냥 풀버스 풀어놓겠다던데 솔직히 풀버스 풀어놓는다고 어이구 그런 것도 아니고 뭐 진짜 위험한 상황에서는 딱 케어를 하니까 너무 감성적이었어 어떻게 할머니하고 애버를 구해주는 장면을 산책 시기하고 이거 카레 카레랑 이거랑 내 친구랑 저희 절포치킨 제니셜 이렇게 만들어 봤어 실장 몰래 먹어봐야 돼 이렇게 생겼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5분 걸린대 근데 이거 먹고 배불면 그냥 다른 거 먹을까 이렇게 먹어야 돼 아니 2개는 먹어야지 2개 5분 걸린대 다 먹어야지 4분 걸린대 검은색 아이참 맛있데 맛있어 음 세계 속으로 같아 여행을 세계 속으로 contributor 요리 이게 단가? 이게 단가? 원래 저랑 같이 먹더라고 국물은 안맞아 맛있어? 이 풀이 얼마나 맛있다 맛있다 되게 신선하다 이거 랍스타 페일이에요 얘는? 나는? 꼬리도 클리어 내 친구가 다 클리어 이제 디저트까지 먹어줘 말차, 푸딩, 아이스크림, 롤케인 이게 아주 맛있다고 내 친구가 이걸 한자리에서 해톱이를 먹는다 그래서 한번 사봤어 땡글땡글땡글 잘 파지진 않는다 맛있나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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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상해?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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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산 것 같아 왜? 나는 이거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맛이 이상해 이런 맛이야? 아니 원래 더 단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그렇지 아 그렇지 테이크는 얼마나 맛있나 아이스크림 맛있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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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딩이 잘못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환불받고 이거를 테이스팅하게 해줬다고 어이구 아이스크림 안아닌 친구는 지금 일을 하러 갔고 저는 집에 왔어요. 그리고 올 때 졸리비 혹시 아시나요? 이번에는 제가 옛날에 필리핀 갔을 때 한 번 먹어보고 그때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 번 사본 햄버거거든요. 그냥 솔직히 배는 별로 안고픈데 안 먹으면 분명히 바이버거 먹고 싶을 거기 때문에 치킨버거를 하나 시켜서 좀 먹고 먹으면서 편집을 해볼 예정입니다. 양배추 한 겹이랑 마요네즈를 해줬어요. 배출들이 진짜 들더라고요. 되게 맛있네. 결이 조금 있는데 엄청 부드러워서 거의 텐 것 같아요. 이제 햄버거를 먹으면서 편집을 한 번 해볼 예정입니다. 다음번에 필리핀 밤부름이 뭐라고? 김바부 새김 밤밤부부 뭐 성김 밤밤부부? 아니 새금 밤밤부부 아 왜 부자 드세요? 칠은 잠들었어? 아니지 바보 자 바보 똥꼬는 시간도 많았어 내 눈이 너무 많아 진짜야 가자 우리 집까지 안 가야지 왜 그래? 갑자기 밤에 저녁을 안 먹은 친구가 만든 감자 라면과 강된장과 계란 두 알 맛있겠다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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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na 계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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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그를 요 wyk uma 아니요, 주비가 살피스 처음 운전하는 운전을 두려워하는 느낌 좋아요, 좋아요, 계속 가시면 돼요 옆에 차 없어요 좋아요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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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좋아요, 아주 좋았어 괜찮아, 아주 좋았어 역시 리즈가 어려운 편이었어 근데 리즈 브래드포드가 최악의 운전인 거래 아, 진짜? 대단한 마침 대단한 마침 와, 근데 진짜 맛있게 생겼다 양념, 양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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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맛있어? 응 이것도 진짜 맛있다 브리또 또 저희는 스테이크 원이라네 버거랑 도너츠 6개는 집 가서 얻을 거로 포장해서 여기 공원 안 보이네? 뉴밀? 저기 공원 이름이지 뉴밀이 이렇게만 딱 잘라 열어주세요 오 이거 소스를 뿌려주네? 진짜 야단이 났는데? 와우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맛집이네 맛있어? 맛있어? 응 진짜 맛있어 너무 헐한데? 왜 이렇게 무서운데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무서운데 왜 이렇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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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특별 출연 그 이 애니메이션 아는 사람 이건 진짜 많네 얘도 많이 봤어 얘 이게 기억 안 나 스키니 스키니가 되고 싶어요 스파츌러로 화장하기 친구의 아이디 너무 사고싶다 괜히 욕심만 많아서 이거봐 옷도 되게 그렇게 입으신다 그림처럼 입으신거에요 뭘 잘해? 감사합니다.